안녕하십니까 갤러리 하우스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갤러리 하우스는 오랜 경력을 자랑하는 커튼 및 블라인드 친구를 전문 업체로서 찾아주신 모든 고객님들께 만족으로 보답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어떤 제품이든지 친환경 소재만을 사용한 최고급 제품만을 판매하고 있으며 공장 지경을 통한 최저가격과 최상위 서비스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 혜택까지 항상 고객 여러분을 최고의 VIP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